여러분은 리더십니까? 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인공로봇이 같이 함께 걸어다니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공로봇이 저희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요 그런 인공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가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4차 산업의 혁명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가지나 되는 소피아가 왔습니다 그걸 바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노복공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소피아가 62개나 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데려왔죠 그래서 함께 대화를 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어떤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것이다 무엇일까요? 네 사랑과 사물이다 좋습니다 또 어떤 것일까요? 제가 전에는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은 선물을 제 책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뭘까요? 강사분들은 얘기를 안 하셔야지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뭘까요? 현실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예 사이버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죠 사이버의 공간입니다 사이버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이버지요 예 사이버 공간과 여러분이 있는 현재 시스템이 바로 함께 융합이 된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얘기 드리면 아시겠지요? 예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그런데 뭘로 융합이 됐다고요? 뭘로? 보이지 않는? 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융합과 네트워크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자 우리 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공부가 제 인생의 전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전을 달달달 애우고 밤에 커피도 마셔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인생이 오직 공부인 줄 알고요 자 그렇게 공부했던 시대와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시대일 거예요 달달달 애우던 시대죠 그런 시대와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포털만 쫙쫙쫙 치면 어떻게 되나요? 쫙 전부가 나오지요? 네 그 시대와 우리 시대와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융합과 네트워크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것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을 때 아침 9시 뉴스에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야 TV에 나오다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가 자동으로 뛰고 있어요 저도 뛰면서 함께 탁탁탁 뛰면서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놀라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싸이가 만약에 10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망했겠죠? 망했기도 했지만 나타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땠어요? 월드스타가 됐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면 온 전 외국까지 다 들릴 수 있는 카톡을 해도 지금 전에는 저희가 저희 딸이랑 할 때도 전에는 뭐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카카오톡 무료로 화상까지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땅땅땅땅 누르면 바로 거기서 연락이 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 드리면 현실과 가상이 뭘로 연경이 됐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데 바로 보십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 중심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소피아가 오는 세상에 그리고 쓰나미처럼 인공유성과 인공지능과 그리고 제가 소피아 같은 친구들과 걸어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 우리들이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엄청난 이 변화에 이겨낼 수 있는 힘 변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바로 리더 이러한 변화를 시켜주는 사람은 변화를 익혀주는 사람은 바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닥을 아시죠? 코닥이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 근데 누가 코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회면 그런 리더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지필름은 살아남았어요 미래에 바꿔지는 그런 것을 대처를 하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있고 하루아침에 문 닫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기업이나 여러분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인과 기업 모든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되려면 새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럼 제가 다섯 가지로 리더를 어떤 리더여야 될까라고 한번 다섯 가지로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력입니다 이 자기력은 뭘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에 대한 자기 이해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릴 땐 어떻게 되나요? 그 흔들리는 상황에 나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나를 깊게 알고 나의 철학이 어떤지 나의 가치관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남하고 다른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한 이해와 깊숙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끔 인간혁이라고 하지요 우리 누구랑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공로봇, 인공지능 소피아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될 때 그때 그 인공로봇이 못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혁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다 바로 그리고 인간혁은 사람을 얻는 힘을 인간혁이라고 해요 사람을 얻는 걸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서로 이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지 바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사람을 이끌어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간혁입니다 결국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공감을 잘하고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의 세대 남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융합이에요 여러분 계속 창의융합 많이 얘기하시죠? 이 창의융합은 뭘까요? 새로운 활동에 그냥 단순한 새로운 활동만 있을까요? 새로운 활동을 같이 믹스한 것 그래서 서로 다른 것 새로운 것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것을 합쳐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멋진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가 뭐를 만들었을까요? 뭐를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스마트폰도 그 전에 융합이동통신과 다른 인터넷에 연결된 것들을 같이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로봇의 아인시탄이라고 아인시탄의 노봇 노봇의 아인시탄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데니스 홍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한국의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로봇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세계의 발가리가 있는 슈라이더라는 인공로봇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얘기 드려볼까요? 네, 바로요 그 새 다리가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온 아이디어였을까요? 이 사람이 한 번은 공원의 길을 가다가 아마 한국 엄마일 것 같아요 한국 엄마들이 머리를 잘 따주잖아요 세 갈래로 머리를 따주는 세 갈래 머리를 따주는 그 엄마를 보면서 그 딸은 있고 엄마가 머리를 따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고 어느 날 그려놨던 것을 새로운 로봇을 만든 겁니다 이렇듯 그냥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창의적인 게 어려워가 아니라 우리 주위 속에 아주 가까운 곳 속에 관심만 가지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관심만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자, 그리고 인맥력이라고 하지요 꿈을 혼자 꾸면 꿈이 되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경쟁사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말 똑똑한 똑똑한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똑똑한 우리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은 좀 다르죠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 멋진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함께 가려고 하는 융합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좀 잘한다 그러면 밟아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경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쟁할 사람은 사실은 내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다도 아니에요 경쟁할 사람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만든 도구 우리가 만든 지식 우리가 만든 지혜입니다 사실은 지혜는 우리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이 손바닥 안에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달달 애호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들을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지식과 만들어놓은 이 세계와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꿈을 꾸었으면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인맥 그래서 결국은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지만 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보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뒤에서 칼질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는 함께 갔을 때 그 사람이 함께 끌어줄 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함께 도와주는 그런 문화를 가졌을 때 따뜻한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배움력입니다 평생 배움력은 우리 또 한 번 전문가가 얘기하실 텐데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미 핸드폰에 다 있는데 왜 배워야 할까요? 딱 서치만 하면 쫙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자아실현을 하면서 그리고 내 주위 사람에게 선한 것을 끼치는 그리고 아름다운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남에게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 항상 느끼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을 개발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생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는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자기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갔다가 다른 나라 가서 쇼핑을 하고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년에 1억씩 나라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죽어도 무료, 의료도 무료, 교육도 무료입니다 또 그리고 세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자, 오세아니아의 나우르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보다도 더 작은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바로 아까처럼 1억씩이나 정부에서 1억씩이나 줬고 세금도 안 줬습니다 안 주는, 세금도 안 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만 불 정도의 국민소득이 2만 불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만 나라, 이 나라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네? 관광을 통해서 네 뭘 통해서요? 관광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좋습니다 또 새똥입니다 놀라죠? 여기가 새의 중간 주거지에서 모이는 곳인데 엄청나게 새똥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냄새가 엄청나게 썼겠죠 엄청났는데 그것이 같이 화음석인가 하는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인광석입니다 인광석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부위의 축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럴 때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리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렸으면 우리 나라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나라는 놀라운 정책을 폈습니다 이 리더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1년에 1억씩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0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먹고 놀고 그리고 관광만 하는 사람으로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외국 사람이 썼고 가정부, 집사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을 사람을 써서 썼습니다 그리고 겨우 30년 지나서 결국 점점 점점 인광석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점점 너무나 개발을 많이 해서 이게 점점 땅이 내려가고 수면이 땅이 내려가고 수면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미래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리더이셨다라면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저도 섣뜩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자, 이제 새로운 물결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처럼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물길로만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물길을 거슬려서 또 다른 물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셨을 때 리더라고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물결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거슬려서 우리가 인공 4차 산업혁명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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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